이거 눈썰맨 타야 되는데 눈썰맨 타기 힘들걸? 와우 야 나은이 저렇게 놀아줄 거 아냐? 잠시만요 저희 너 뭐하냐? 혹시 따라서 나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했지 따라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했지 보물 1호인 백조의 바람을 빼서 플라스틱 통에 잘 보관하면 되는데요 뚜껑을 완전히 닫아야 선거지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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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아주 그냥 야 백조 저거 저거 풀장에서 타는 건데 작사를 내봅시다 여기도 있네 모가지 두 군데가 있네 두 군데 아뇨 세 군데야 날개 양쪽 모가지 밑에 풀장에서 어디야 나 이거 재밌는데 이거 눈썰맨 타야 되는데 눈썰맨 타기 힘들걸? 와우 야 나은이 저렇게 놀아줄 거 아냐? 오빠 너무 재밌어 아아악 딸 가지라 아빠다 놀아줄 스키인데 오빠는 나한테 넌 뭐하니 아아악 tahu segunda 候 결혼ommn 진짜 아빼로 이렸거든 달라 야 여기랑 너무 다르네 나도 저거 해줘 나도 저거 해줘 정확히 밀봉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네 저 언덕에서 참 재밌는데 진짜 재밌겠다 정기 위에서 타고 왔어요 엉덩이 있어? 야 형일이가 저기서 타고 정기 위에서? 이거 그냥 타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이거 혼자서도 탈 수 있어요 엉덩이 있나? 또 시작됐다 저거 또 다칠려고 넌 왜 그렇지 그렇게 했지 아 아파 자 제발 게임하자 아 집중 왜 키 못해 아 집중 좀 해 자 그럼 하자 미안해요 나 개고장이로 태어나가지고 1 공급 그전 칭고장 그전